달콤한 인간 카페인, 우협 달콤한 인간 카페인, 우협 달콤한 인간이 제 성격을 의미에 달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달달해 태권도 현재 4단이고요, 5단을 딸 예정입니다 태권도장에서 보통 사범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보통 우협이 사범님이십니까? 저희가 혹시 준비한 격파 우아! 품새 한번 보여주세요 품새요? 짧게 보면 품새는 이야 오! 오! 우와! 우와! 제발, 제발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맛있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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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뿐만이 아니라 양식과 자연산 생선을 구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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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 것 같은데? 가다낭치를 많이 갔어요 회에서 회에서 되게 좋아하고 4살 때부터 계속 먹다 보니까 4살 때부터 네, 구별할 수 있는지 먼저 자연산을 들어주세요 오! 와, 진짜 됐다 바로 지웠어 이게 앞부분만 보면 모르겠지만 뒷부분을 보면 색깔이 달라요 이 친구는 여기 갈색이 있고 이 친구는 이렇게 하얗잖아요 깨끗한 거 깨끗한 게 자연사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 정답!